오케이 시그너스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미아일 빼도 될지 모르겠네 노란색깔 약합니까 이거? 아 이거 맞으면 밀려나네 없어지는구나 오케이 노멀 시그너스 잡아주고 아 아주 쉽지 않았습니다 아 미아일 링 없으면 조금 까다롭긴 하단 말이죠 오케이 아 여기서 미아일 링크가 필요하긴 한데 확실히 밀려나는게 좀 까다로우니까 자 한번 카오스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게 그것도 없어가지고 오케이 이제 가봐 알아서 되겠지 아 아 아 밀려난단 말이지요 밀려나면 뒤지는거네 아 아 용서의 의지 못눌렀어 아 좋았습니다 용서의 의지를 눌렀어야 됐는데 뭐 눌렀어 아 이게 용서의 의지를 쓰면 안걸리니까 눌렀어야 했는데 말이지 때리고 싶은데 말이지 아 좋았습니다 한 번씩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제 살아나면 된 것 같군요 이제 쓰면 터지나? 아 다 닳지는 않네 바로 살아나면 될 것 같은데요 아 아 넘어가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100%가 이렇게 많아 아 이거 잡는것 좀 어 난해한대 잠깐만 아이고 아 10분짜리 필요한데 아 위로 쓰면은 왜 내 생각처럼 안되는거에요 절로 가는거 또 잡혔군 된거 아닌가 그렇지 한 번 더 죽어야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죽어야될 것 같은데 어 밀려나 아 미아엘링크가 필요하다 밀려나면 죽는거야 누구요? 원치형님 궁금한게 있는데 슈파델스공인가요? 아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군요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네 저도 생각을 해본적이 없어가지고 오케이 카풀라투스 마크 나온거 보셨지요 다음 없음 노치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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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떤게 센가요? 노란색깔 여러개가 있잖아 어떤게 좋습니까? 오케이 아 노란색깔이 좋습니까 그래요 아 안보여 뭐지 이 스무스함은? 오케이 아주 스무스하고 다음 카쿽하면 끝나는거 아닌가? 오케이 인기도도 한번 올려주고 아 275의 인기도로구만 뿅뿅뿅뿅이 세 이게 세다는거 아닙니까? 아 게이지 채우고 쎄 쎄 쎄 쎄 쎄 쎄거 맞지요? 아 꽉 찼나 보다 이거 쓰라는거 맞습니까? 아 잘못한거 같은데 잘못한거 같은데 아 여기서 파탈을 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걸어가야될거 같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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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방 한방 나올거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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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한방이로군요 오케이 다 돌아왔죠 끝